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치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느니는 비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매년 돌아오지만 올해는 각별합니다. 제 마음속에 특히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내년쯤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끝날이라 기대를 하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3년차 연말에 맞는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합니다. 나중에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쉽지 않은 3년 동안을 겪으면서 그 3년의 마지막 기간 그 추수감사절 그 절개의 시간들에 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확실했다 용감했다 또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기간을 걸어갔다 이렇게 회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말씀삼 감사나무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까지 4주간을 감사절 맞이하면서 감사 제목을 쓰고 삶을 돌아보고 그런데 남은 한 달 정도를 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지? 감사한 일이 뭐지? 또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제목이 뭐지? 이런 걸로 우리가 써서 그리고 감사나무에 붙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전망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부터 또 한 달 조금 더 남은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신앙의 용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와 연관된 성경구절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 여러 구절이 얼른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아마 가장 대표적인 몇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5.1.8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코로나 3년째를 맞는 추수감사주일 설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익히 알고 있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감사의 의미를 되석여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또 지난 수일 설교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봐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어린이들 엄마 아빠랑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이 구절은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구절 또 암송하는 구절 그런 구절을 그 구절이 들어있는 문맥 그 본문을 이렇게 살피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이 들어있는 문맥이 5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부분의 주제가 악 그러니까 악한 세력 여기하고 연관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악을 이겨야 한다. 이게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의 큰 주제입니다. 뭐 맞죠? 악한 것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된 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잖아요. 악한 것은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악하고 나쁜 거를 넉넉하게 이기고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를 세상에 전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교회가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악한 세력이 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교회는 악한 것을 이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좀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또는 이렇게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한데, 교회 스스로가 진실하지 못한 그런 점들도 있는데, 이런 오늘날의 교회가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우리는 우리 교회 가족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 이 사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은 5장으로 있는 대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 몇 절 더 있는데, 그거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산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중요한 골자, 아주 요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첫째, 악을 이기는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두 가지 관계, 교회 공동체와 연관해서 두 가지 관계가 건강해져야 악을 이길 수 있다. 악을 이기는 필수 조건이 이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그 상황은 어떤 것인가?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따를 것을 확실하게 따라야 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 세 가지를 잘 생각하고 꽉 잡아야 된다. 또 필수적인 두 가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을 이기는 최종 상황은 무엇인가? 23절, 2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보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큰 틀에 근거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을 이기는 필수 조건,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악을 이기는 최종 상황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두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각각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성경 구조를 직접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가 두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립니다. 악을 이기는 필수 조건, 12절부터 14절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려면 교회의 두 가지 관계가 건강해져야 된다. 첫째는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악하고, 못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사회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성숙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사의 관계가 성숙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악을 이기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서 버릴 것과 따를 것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을 보면 15절에 버릴 것과 따를 것, 그리고 밑에 21, 22절에 또 버릴 것과 따를 것. 이게 첫 번째, 마지막 두 개의 반복되지요. 버릴 것은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 못된 것, 그리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입장이 분명해야 돼. 애매하면 안 돼요. 뭐 악한 거, 안 좋은 거고 거절해야 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타협할 수도 있지, 뭐.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아유, 뭐 조금 그렇거니 하지, 뭐. 이 정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악은 거부, 거절한다.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은 선을 따른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그 길을 따른다. 입장 정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저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제일 중심적인 것 세 가지를 꽉 붙잡아야 된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누구한테나, 아유, 난 세 가지 싫어한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기뻐하는 게 좋지, 슬퍼하고 탄식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또 기도하는 게 좋지, 우리 그리스 오인으로서, 아유, 난 기도 신경도 안 쓴다. 뭐 그러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또 감사하며 사는 게 좋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험담하고, 뭐 누구 그냥 뒷얘기하고, 험담하고 뒷얘기하는 것에는 명백하네.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기는 있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속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속이 시원해요. 험담하고, 남의 뒷얘기하고, 없던 거 만들어서 얘기하고. 그런데 뭐 그게 좋겠어요? 네, 감사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크게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 세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불가능하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늘 감사하며 사는 게 좋게 하겠지만 아휴, 불평할 일도 있을 수 있고 아휴, 쭉 그냥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면 나는 이 길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만하잖아요. 좋은 거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그거는 성령, 거룩한 영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을 이기는 최종 상황.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제리 마실 그때까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아름다운 상태가 돼서 그래서 주님 제리 마실 때까지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계속 아름답게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쉬운 건 아니다. 그것도 또 알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보장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직접 보겠습니다. 1, 2, 3번이 있죠. 악을 이기는 필수 조건. 두 번째 악을 이기라 세 번째 악을 이기는 최종 상황. 이거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악을 이기는 필수 조건. 성경 구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게 목회자예요. 너희가 알고. 그런데 이 안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 NIV 또 독일어 루터역 성경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참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이런 성경들에서는 너희가 알고 이거를 너희가 존경한다. 존경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독일어 성경 쭈리히 번역은 너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관계가 아름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며 그리고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마이크 잡고 이런 얘기하기가 좀 무화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참 귀한 존재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 사이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샬롬 헬라워 에이렌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있어야죠. 그리고 14절이 중요한데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평신도 목회직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너희를 권면한다.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격려해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줘야 돼요. 또 어떤 사람 아우 그 사람 너무 지나치다.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고.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게 이 말씀대로 12절부터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성숙해집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기운, 하늘의 힘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바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기본 전제 토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로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또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덩어리 볼까요? 악을 이기라는 것과 연관된 본문 15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하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21절, 22절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입장정리라고 제가 표현한 그 내용이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서로 대하든지 이거는 이 문맥상으로 그리스도인끼리 관계를 얘기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는 교회 밖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든 아니면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선을 따르라. 제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한번 다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든지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뒤에 험담하고 뒷담화 한다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죄지만 스스로 조금만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얼마나 비루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뒷담화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초라한 것입니까. 항상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21절에도 범사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일에서든지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운데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이거 부탁하는 문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표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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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힘으로는 부족해도 제가 그런 인생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인생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헬라워 원어에서는 19절 20절로 한 문장이 끝나고 20절에 느낌표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언이란 말은 앞날리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작동하는 건데 말씀은 우리 지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과 성경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악을 이기는 최종 상황이 무엇일까요? 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은 하나님의 목표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목표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한 내 목표는 이거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내 목표는 이거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샬롬 에이렌에 또 나오죠. 평화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간절히 바라는 뜻은 여러분.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또 장노림 권사님, 집사님,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만큼 기여를 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고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가능한 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최종 목표일까요? 천만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의 직임들이 있어요. 가능한 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많이 그렇게 써먹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귀한 곳에 쓰는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존재로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목표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서 보장을 해 주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유는 미쁘고 진실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살로니가 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문맥을 살폈어요. 감사하고 반대편에 있는 게 악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곳에 악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악하고 독하고 거친 것이 팍 날뛰는 거기에는 감사가 없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 중심에 감사하는 삶 감사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이태원 참사 이거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좋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이 일어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태원 참사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대명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추구하라. 그렇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와 연관된 뭐 조사든 책임을 지는 거든 아니면 그게 일이 발생한 그 참 이런저런 상황이든지 간에 악하고 못되고 안 좋은 거는 거부하고 선을 추구한다. 이게 대명제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 사회적인 대참사 또는 그거 아니라도 우리 사회 이런저런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 끔찍한 일 또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려면 교회가 먼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거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황 목회자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돼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목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도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희생자의 유가족들 또는 희생자만이 아니라 부상자 또는 관계돼서 연관돼서 참 어려운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든 걸 합쳐서 애도라고 한다면 애도의 참된 길로 걸어가는 데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감과 성찰 기억과 전환 전환은 바꾸는 것 같죠. 잘못된 건 바꿔야죠. 제도도 바꾸고 법도 잘못하면 바꾸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되도록 그리고 책임과 대책 책임에는 공적인 정치적인 책임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고 윤리도덕적인 책임도 있고 우리에게 연관되는 신앙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과 책임과 대책 그리고 서로 사랑과 평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성대 여러분 쉽지 않은 세월 우리는 3년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거의 끝나가려는 무렵에 우리 사회에는 아주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인 집단 트라우마로 아마 꽤 오래 남을 것이고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적어도 몇 년 한 십여 년 이런 저런 일이 쭉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 이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삶의 용기를 갖고 우리 그리스오인과 교회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는 축복된 삶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축원합니다.